유튜브에 지금 보니까는 대명에너지가 올라와 있네요. 요즘 에너지 산업이 나쁘지 않게 조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대명에너지도 지금 바닥에서 약간 튀어 올라왔습니다. 2만 8천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5% 비중을 사셨고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네 글자로 딱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도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만 1만 1천원까지 올라간 게 2만 8천원까지 올라가면요. 상승률이 거의 뭐 한 150%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시청자님은 매수가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얘 입장에선 150%나 올라가야 되는 머나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도 비싸게 사놓으니까 일어난 일인 거죠. 그래서 사실 본전 탈출은 조금 꿈 깨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대명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다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성일아이텍, 상장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졌던 저점 이거를 깨면 안 된다라고 성일아이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장되고 난 다음에 처음 형성된 저점이 1만 3천원짜리였네요. 그런데 그거를 보기 좋게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에너지 관련 중 태양광 산업에 조금 집중을 할 것이다. 풍력발전, 해상풍력발전을 만들 것이다 라는 정부의 이야기와 그런 움직임 때문에 얘도 이제 에너지 쪽으로 엮여있다 보니 태양광, 풍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개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와 풍력 이런 쪽으로 엮여있다 보니까 올라온 거지 사실 이 기업도 지금 이제 성장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상 올라오는 그림인데 이 테마상 올라오는 것은 아마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1만 7천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저는 힘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만 7, 8천원쯤 올라왔을 때 타협을 보든지 손절하시든지 아니면 비중이 적기 때문에 얘도 2, 3년 물린다 생각하고 2025년 5월까지 물린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바닥이 나올 겁니다. 그 언저리 안에서 바닥이 나올 거예요. 올해부터 내년 사이쯤 바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닥 잡을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거 손실 내기가 너무 아쉽고 너무 아프다라고 하신다면 시간 투자를 하세요. 시간 투자하시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내려가게 되면 1만 1천원이 됐든 7천원이 됐든 8천원이 됐든 추가 매수하면 2만 8천원이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매수가를 낮춰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1만 7천원까지 반등 나올 때는 시청자님께서 선택을 하세요. 내가 이 정도에서 손절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 투자를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시간 투자를 하시든 손절하시든 그 뒤에 대응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다 짜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물려도 괜찮고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가져가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손절해가지고 시청자 분께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냅두고 저 밑으로 내려갔을 때 한 7, 8천원쯤에 다시 한번 전화주시는 것을 1년 뒤에 전화주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